여기가 학교일까요? 지역일까요? 이 학생들은 왜 교과서를 머리에 쓰고 있을까요? 오늘도 본 영상 시작 전에 공지를 하나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도 유튜브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기 위해서 특정 인물들에 대한 모자이크 처리가 되어 있으니 이 점 양해 부탁합니다. 국가를 키우는데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수많은 요소가 있지만 그 중 하나가 바로 교육입니다. 교육은 당장의 효과를 보기 힘들다는 점이 있지만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어린아이들이 괜히 나라의 미래라고 불리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미래의 세상에게 황당한 교육을 하는 것이 바로 중국입니다. 다 듣고 남자들에게 다 듣고 싶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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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의 고위직들은 자신들의 아이들을 선진국으로 유학을 보내서 자유주의와 자본주의를 배우게 하지만 대부분 중국인 그 중에서도 시골에 거주하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이런 교육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가요? 네. 왜? 둘이서. 왜냐하면 우리 여기에서 배우고 있어요. 아, 너는 학습을 하고 싶어요? 네, 학습을 하고요. 아, 그럼 다시 돌아가고 싶어요? 네, 당연하죠. 아, 그럼요. 아, 너는 공유주의 선택을 좋아해요? 네. 너는 중국의 고위직들이 무슨 일이 잘못되나요? 네.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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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사람들이 공유주의를 배우고 싶을 때는 괜찮을까요? 네. 이러한 교육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아이들이 커서 국가에 무조건적인 충성을 가하게 만들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완벽한 성공적인 결과가 바로 소분홍입니다. 과거 마오쩌둥에게 홍의병이 있었다면 시즌핑에게는 소구능이 있는데요. 그 깃발을 그리는 시간입니다. 제대로 그리지 못하면 학교에 남아서 그려야 합니다. I will always support the government's license and follow the 권위부 quiere. I will always protect the government's license and trust the government's license.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중국의 공교육이 교육이 아니라 세뇌라는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황당한 이런 교육에 대해 정작 중국인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중국의 애국심은 중국인만 가질 수 있는 귀중한 재산이다. 서양의 애국심을 표현하자면 그것은 장미꽃, 흥류, 설렘, 열정이다. 그러나 중국의 애국심은 수천 년에 걸쳐 펼쳐지는 그림이고 산과 강이다. 잔잔한 호수 수면 아래 솟아오르는 저류이며 암묵적인 열정이며 피 속에 흐르고 골수에 스며들어 영혼에 새겨지는 부드러움이다. 나는 항상 눈물을 흘리며 중국에 대한 애국심에 굴복할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고요한 도덕성과 문화를 되살리기 위해서는 전세계 모든 평등한 국가들이 단결하여 인류에 지속할 수 있는 발전을 달성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평화로운 시대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평화로운 중국이라는 나라에서 태어났습니다. 사랑과 믿음이 넘치는 나라는 반드시 위대해질 것입니다. 기분이 안 좋을 때마다 애국 영상을 보는데 정말 피가 끓고 눈물이 납니다. 정말 뿌듯합니다. 중국인으로 태어나서 안전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나라의 주체는 국민이며 애국심의 본질은 국민을 위한 애국심입니다. 애국심은 상상의 공동체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화해할 수 없는 계급 모순의 도구를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추상적 거대의 개념을 사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당신이 있는 땅을 사랑하고 이 땅에서 태어난 우수한 문화를 사랑하고 동포를 사랑하십시오. 중국의 모든 젊은이가 포기하는 이들의 말을 듣지 않고 선장하길 바랍니다.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일하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말을 합니다. 약간의 열과 약간의 빛만 있으면 반딧불처럼 보일 수도 있고 횃불을 기다리지 않고도 어둠 속에서도 조금씩 빛날 수도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횃불이 없습니다. 나만이 유일한 빛입니다. 저는 공장 조립 공정 근로자입니다. 조국이 점점 더 강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본분을 다하고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잘 수행합니다. 학생들은 공부합니다. 노동자들은 생사를 위해 열심히 일합니다. 본인은 나라를 지킨다. 의사는 질병을 치료하고 생명을 구합니다. 공무원은 정직하게 일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황당한 교육을 받은 중국의 미래들은 제대로 잘하고 있을까요? 지금 이게 무슨 일인지 궁금하실 텐데 시험 도중에 컨닝을 하는 학생들이 너무 많아서 해당 과목의 교과서를 머리에 쓰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다른 곳을 쳐다보면 책이 떨어지니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번에는 시험이 끝난 후에 혹시나 숨겨놓은 컨닝 쪽지를 찾는 모습입니다. 도대체 얼마나 컨닝을 많이 하면 이럴까요? 중국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믿음의 색깔이 있다면 그것은 중국의 붉은색일 것이다. 중국인들에게 자신들의 정부는 단순히 국가의 개념이 아니라 종교이자 부모이자 믿음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이어진 맹목적인 충성교육은 이들을 홍의병 시즌2로 만든 것입니다. 현재 중국의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저 엄청난 숫자의 중국인들이 지구를 얼마나 혼란스럽게 만들지 두렵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도 마음에 드셨다면 주변에 공유해주시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합니다.